상황과 관련해서 이선희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유튜버를 통해서 이선희씨가 개인 못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결국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일단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해 12월에 권 대표가 후크 엔터테인먼트 주식 100%를 초록밴미디어에 약 440억원에 양도를 했다는 거고 그 가운데 160억원에 해당하는 본인 지분의 38%를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과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를 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25억 9600만원 상당의 지분, 그러니까 5.9%를 이선희씨에게 증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선희씨 딸에게 4억 4천만원 정도의 주식을 증여한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0억원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니까 이득을 30억원이나 줬기 때문에 권 대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 특수관계인이고 이런 점을 들어서 이선희씨에게 개입을 하지 못하고 음원 수익에 관련돼서도 침묵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고 모델에 관련돼서도 이선희씨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왜 이선희씨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 이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선희씨와 이승기씨에는 그럼 얼마를 줬느냐? 3.4%가 해당이 됐습니다. 14억 9,600만원 정도 할당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선희씨와 이승기씨에게도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이선희씨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선희씨를 중심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승기씨가 영입이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선희씨에게 더 많은 주식 양도를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승기씨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승기씨 입장에서는 이선희씨에게 더 많은 주식이 양도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쿠이사 A와 B에게 7.5%는 32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외에 연예인 친이척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1%씩 4억 4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A 이사의 친이척 2명 또 이선희씨 딸이 4억 4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선희씨 딸에게 4억 4천만 원 준 것 이것이 과연 이상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승기씨에게 딸이나 아들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많고 적임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기씨 자녀에게도 분명히 주식 양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전반적으로 이승기씨에게 몫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선희씨 같은 경우에는 이승기씨에게 직접 가수 제의를 했고 보컬 트레인을 지켜서 가수로 데뷔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행사를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선희씨 콘서트에 게스트로 초대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선희씨가 중간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선희씨가 음원 수익 배분의 문제, 광고 모델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선희씨와 권진영 대표가 처음에 활동할 때는 이선희씨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선희씨가 정당활동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권진영 대표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고 또 견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먼트 부분에 있어서는 권진영 대표가 전적으로 주도를 했고 또 밭을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측면이 있죠. 그래서 권진영 대표의 어떤 통제력 그리고 그런 관리, 매니지먼트 영향 측면에서 혼자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선희씨를 꼭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권진영씨와 이승기 두 사람의 권리 다툼 문제로 좁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개입 못한다는 측면의 의혹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선희씨가 거꾸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기획사 사태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매니지먼트 회사의 체계화, 권리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제도와 또 법적인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의 자율 규정, 가이드, 시스템화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